자, 갑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역수의 합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곱셈 명형 공식을 약간 더 응용한 거거든요. 역수라는 게 뭐냐면요. 뒤집은 숫자예요. 예를 들면 5의 역수는 5분의 1, 2분의 3의 역수는 3분의 2, 7의 역수는 7분의 1. 이런 숫자를 역수라고 해요. 즉, 역수라는 걸 x라고 한다면 x의 역수는 x분의 1이야. 이렇게 되겠지? 됐죠? 이것들의 합을 역수의 합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근데 역수의 합을 내가 t라고 잠깐만 둘게. 괜찮아? 그런 다음에 x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쓰잖아? 이건 역수의 뭐가 될까? 곱이 되겠지? 근데 이건 되게 신기하게 항상 몇이 나와?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전 국민이 사랑하는 수학수학 약분되니까. 그래갖고 얘는 1일 수밖에 없어요. 곱. 은 1일 수밖에 없음. 누가? 역수의 합이. 됐죠? 역수의 합은 곱이 몇일 수밖에 없다고요? 1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잘 봐. 합 곱인데 내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를 제곱의 합이라고 하거든? 맞죠? 제곱의 합이라고 하잖아요. 제곱 제곱 한 거니까. 그치? 제곱의 합인데 합의 제곱은 마이너스 2곱이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 1. 이거 2함? 선생님 됐어? 됐어?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은 마이너스 2곱인데 곱은 항상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잠깐만 다시 정리할게. 잘 봐요. 잠깐만 다시 정리하면 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내가 잠깐 얘를 뭘로 뒀어? T로 뒀지. 그래가지고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역수의 합일 때는 얘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역수의 합일 때만 쓸 수 있는 빠른 공식이야. 알았지? 다시 한번 이렇게 쓴다면 이건 세제곱의 합인데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곱. 곱 뭐야? 곱. 3곱 합인데 곱은 몇이야? 항상 1. 됐지? 3곱 합 이렇게 써진다고. 맞아요? 근데 X 더하기 X분의 1은 몇이라고? 이게 지금 몇이라고 돼 있어? 내가 T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T 세제곱 마이너스 3T라고 쓸 수가 있어요. 됐어? 하나만 더. X 더하기 X분의 1. 합의 제곱은 차의 제곱에다가 차 두 대가 만나면 뭐가 난다고요? 사고가 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4 곱.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4라고 쓸게. 됐죠? 그래가지고 얘는 총 해가지고 이렇게 1번과 2번과 3번 정도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좀만 더 응용합시다. 얘를 확장하잖아요? 여기가 1. 1이라고 되어 있죠? 역수의 합에서 지수가 2배 되는 거예요. 지수 몇 배? 2배. 지수 몇 배 됐어요? 지수 3배. 한글로 써야지. 이거 맞니? 2, 3배. 잠깐만 가리고 다시 할게요. 못 본 척 해주세요. 뭔가 헷갈려 내가. 아 나 큰일 났다. 갈수록 멍청해져서. 지수 2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세종대왕님한테 혼날 것 같아. 됐죠? 됐죠? 지수 2배 공식이 뭐라고? T제곱 마이너스 2. 역수의 합에서. 지수 3배 공식은 뭐야? T세제곱 마이너스 3T. 지수 2배. T제곱 마이너스. 이제 외울 거 없어 오늘. 지수 3배. T세제곱 마이너스 3T. 됐어? 됐음? 됐음? 이런 문제가 났어. 어머 역수의 합이다. 역수의 합이다. 더 심플하게 풀 수 있다. 지수 2배 하는 공식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T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2제곱 마이너스 2. 그럼 몇이야? 2. 이렇게 하면 돼요. 되는 거 맞자? 다시 한 번 가볼까?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 분의 1. 콜? 따라왔어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복습만 하면 금방 익힐 수 있어? 2야. 따라와. 그러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 있어? 3 곱하기 2. 그러면 몇이야? 2. 이렇게 되겠네. 8에서 6 뺀 거니까. 돼요? 좀만 더 어렵게 해볼까? 이제 센스 확정도로 넘어가 볼까? 다움아. 네가 이건 안 알려줬잖아. 진짜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저기 뭐라고 써놨어? 지수 2배? 지수 3배라고 해놨지. 지수 2배 하는 방법이야. 역수의 앞에서. 얘 지수 몇 배 됐어? 2배 됐잖아. 2에다가 4가 되려면 몇 배 된 거야? 2배 된 거지. 그럼 얘를 T라고 생각해.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알았지? T제곱 마이너스. 이게 뭐라고요? T제곱 마이너스. 이것도 2야. 숫자 바꿔 살래 다시. 숫자가 계속 2만 나오니까 여러분이 뭐야? 다 미로 하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잖아. 잘 봐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응용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야. 지수 몇 배 됐어? 2배 됐지? 그럼 T제곱 마이너스야. 무슨 제곱 마이너스? 이게 T라고 생각해. T제곱 마이너스 하면 뭐야?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야?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 연습하면 돼요. 봐봐. 4가 지수 몇 배 됐어? 2배 됐죠? T제곱 마이너스. 잘했어. 잘했어. 아직도 이해가 안 갔는데 한 번 더 가면 되지. 뭐야? 그거잖아. 그치? 47제곱 마이너스? 2. 이러시면 된다고 알았지? 수민이가 하자. 수민이가 완벽하게 얘기하는 거지. 보자, 진짜. 자, 지수 몇 배 된 거야? 응, 뭐야? 해봐. 불러주면 내가 저... 오케이. 콜. 오케이. 계속 6화는 거 아까 전부터.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해 됐습니까? 이런 게 뭐의 합이다? 역수의 합 문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콜.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문제를 그냥 뭐야? 아주 심플하게... 야, 진짜 너무한다. 이거 했네, 벌써. 자, 했는데 그냥 바로 할게요. 1-07번. 1-07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 자, 암산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2. T제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 빼면 7. 아주 잘했어요. 자, 이게 답이에요. 첫 번째 거다. 자, 이것도 구하래. 자, 이거 구합니다. 간다. 지수 몇 배? T3제곱 마이너스 3T. 2-07번. 2-07번. 그래, 그거 그래. 그래. 됐어요. 괜찮아. 나만 하는 거 아니죠? 추가 문제. 추가 문제 저거. 얘 2배 된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 하면 몇이야? 47콜. 오케이, 오케이. 알았죠? 이런 게 잘 되면 이과로 가시면 돼요. 알았죠? 그렇다고 이과를 내가 막는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실력을 늘리면 되니까. 잘 봐요. 잘 봐. 부채꼴이 나오고 교점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부채꼴이 나오고요. 이렇게 점. 뭔가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이 나오잖아요. 부채꼴이 나오고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이 나오면은 보조선이라는 걸 그려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제가 들으면서 탁 보니까. 뭘 그려야 되는데요, 선생님? 중심으로부터 점까지 꼭 이 선을 긋는다가 기본 1입니다. 중학교 때 되게 열심히 배워야 되는. 알았죠? 그래갖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틀렸어도 이건 그리고 틀려야 돼요. 되겠습니까? 뭘 그린다? 중심으로부터 점까지 보조선을 긋는다. 뭘 그린다? 중심으로부터 선까지 보조선을 긋는다. 별도 이렇게 반짝반짝 이쁘게 쳐놔. 그러면 반지름이 10인 입기. 콜 따라왔어? 10, 10, 10, 10, 10, 10, 10. 파란색 선도 몇이야? 반지름이 10인 입기. 파란색 선도 몇이에요? 10, 여기까지 완벽하게 납득하시는 거 맞아요? 됐지? 그리고 이게 거의 기적과도 같은 수학인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중학교 때 도형이 보이고 이렇게 길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너네의 힘으로 미지수를 설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를 일반적으로 X로 많이 하고 세로로 Y로 많이 넣어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괜찮겠니? 미지수 설정? 미지수 설정? 보조선 글기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에 다예요. 틀렸어도 여기까지는 해놓고 아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고민해야 돼요. 됐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잘 도와주세요. 이거의 넓이예요. 내조파는 사각형의. 그치? 그럼 이 넓이를 문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XY 즉 이 넓이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문자화 시킬 건데 그게 XY는 물어본 거예요. 괜찮습니까? 한글로 된 걸 이제 수식화하는 과정인데요. 좀 어려워요. 할 수 있을 거야. 둘레의 길이가 24래요. 수식화해 봐. X가 몇 개? 두 개. Y가 몇 개? 두 개 더한 게 몇이라는 거야? 24라는 건 어머? X 더하기 Y는 12가 되는 겁니다. 됐음? 이제부터 잘 들어. 자, 중딩. 중딩. 중딩 때 키웠어야 되는 능력. 전 안 했는데요?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돼. 고1이니까 괜찮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 고딩 내용. 방금 전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 나왔어. 얘 구하래. 머릿속에서 뭐 떠올랐어? 곱셈변형 공식이 떠오른 거잖아. 그치? 제곱의 암마 이런 게. 그치? 그게 떠올라야 돼. 알았지? 다시요? 합이 나왔어. 이거 합으로 보여야 돼. 합이 나왔네? 곱을 구하라고 하네? 그럼 머릿속에서 설마 곱셈변형 공식?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럼 합 나왔고 곱 나왔으니까 하나 더 알려줘야 돼. 제곱의 압이나 세제곱의 압을 알려줘야 되거든? 다시. 제곱의 압이나 세제곱의 압을 알려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거야. 내가 진짜 봐? 이 정도 하면 보인다. 신기하게. 아직 안 보여요? 이게 다 내재되어 있다니까. 그런 실력들이. 주원이 보였어? 아직? 이거. 수빈이가 크게 말해봐. 다시 한번. 피로 시작해. 전국에 되게 유명한 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니까? 피카소. 피카츄. 피타.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피타고라스 정리. 중3거. 그래갖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다? 100! 아 맞다. 이것들이 아주 이런 걸 개념이 복합된 문제라고 하고 애들이 되게 못 풀어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봐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이라고 나와있어? 100! XY는 구해야 돼. 그리고 X 더하기 Y는 12 이렇게 돼있죠? 그럼 우리가 이건 아주 번뜩이잖아. 한숨이 좋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은 뭐라고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 이렇게 변형 공식을 쓰면 되고 얘는 100이라고 나와있으니까 냅다 넣으시면 되고요. 합은 10이라고 돼있으니까 1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마이너스 2XY 이렇게 쓰면 아주 짝짝짝 소리로 들을 거고 12의 제곱은 알아야 돼요. 몇이에요? 144에요. 알았죠? 12 막 10 이렇게 하고 계산하는 거 아니야? 외워. 선생님 몰랐는데요. 지금 외우시면 돼요. 알았죠? 100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144에서 뭘 뺏길래 100이 나온 걸까 생각해보면 44를 빼면 100이 나오는데 뭘 두 배 하면 44가 될까 생각했더니만 XY는 몇이다? 2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르자가 고등학생 때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됐죠? 근데 이건 되게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이게 문제야. 알죠? 이게 엄청나게 쉬운 도형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도형을 바라보는 시선. 알았죠?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복습할 때는 여기에 삘 꽂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1 곱셈변형 공식인 것 뿐이고 이거를 찾는 능력, 긋는 능력, 미지수 설정하는 능력, 피타고라스 찾는 능력까지가 중학교 때 꼭 길러져야 되는 도형의 힘이니까 볼 수 있도록 거의 막 그냥 보면 탁탁탁 될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음. 거미라고 적어놓고 풀어봅시다. 세상 꺼미니 곱셈변형 공식인데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면 돼요. 됐죠? 자, 합. 제곱의 합. 곱셈변형 공식 나온 거죠. 그죠? 곱. 그쵸?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합의 제곱 뭐야?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뭐야?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어이고 어이고 더할걸. 가로 열자. 한 번만. 봐줘. 봐줘. 2에 x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건 괜찮아요? 됐죠? 그래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뭐 넣으면 돼? 64. 이렇게 돼. 이건 몇이야? 10이라고 돼 있네? 그럼 100. 마이너스 2xy 더하기 yz zx. 요렇게 크롬 될 건 있기.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2. 으악! 은 36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으악은 몇이야? 왜 이렇게 요기 많이 나오니? 진짜 18. 이렇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치? 지금부터 제가 되게 빠르게 설명할 텐데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아셔보세요. 됐죠? 시험에 꼭 나와요. 이 방법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식 보잖아요? 저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그러면 이 식을 딱 본 상태에서 문제의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곱셈 변형 공식 쪽으로 갈 것이냐? 다시요. 곱셈 변형 공식 쪽으로 갈 것이냐? 딱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합차!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차 a 빼기 b b 빼기 c가 나오면은 머릿속에서 이래야 돼. 식을 변형만 해야 되겠구나. 식을 뭐 한다고요? 변형할 건데 그 변형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봐요. 내가 이럴 거예요. 이거 몇이야? 1 이런 거 뭐야? 1이죠. 그러면 잘 봐. 이거 몇이야? 3 이건 몇이야? 별 이건 뭐야? 달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됐죠? 이거 곱하기 이건 뭐야? 하트 즉 1이라는 숫자를 곱하면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다음이 곱하기 1은 몇이야? 다음이잖아. 그치? 1이 아니고.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는 곱해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아무 일도 변한다. 이것도 1이야? 이것도 1이야? 됐어. 너네가 그랬다? 마치 이해된 것 같은 느낌. 한 단아. 야 진짜 어렵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똑같은 거야. 느니야는. 위 식과 아래 식은 100%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됐지? 노란색 부분을 꼭 이해해야 돼. 와 이거 진짜 이거 두렵다. 이거 안 될까 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콜. 콜. 다오미가 여러분들한테는 수학선생님, 우리 엄마한테는 아들, 여자친구한테는 남자친구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콜. 바른 느낌일 뿐이야. 똑같은 앤데. 그치? 됐죠? 그 다음에 이하. 들어가. 됐지? 들어갔어. 오늘 이것만 이해도 대성공이야. 아우 팔 아퍼. 여기까지 콜. 그 다음에 아주 짜증나는 행동을 할 거예요. 무슨 행동? 짜증나는 행동을 할 건데 잘 봐요. 얘를 얘로 쓸 거야. 2를 1 더하기 1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괜찮아? 아주 재밌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쓸 거야? B제곱 더하기 고바 너네 다 되잖아. 얘를 뭐라고 쓸 거예요? C제곱 더하기 C제곱. 잘한다.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다 될 거예요. 됐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감한 암산실력을 내가 지금 도와달라고 할 거야. 보여야 돼? 노란색 똥글뱅이 치는 거 똥글뱅이 치는 거 똥글뱅이 치는 거 암산해. 수민이는? 돼? A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걸? 확실 돼? 안 되면 안 됐다고 해. 됐죠? 내가 두 명도 이해 못 시키면 이거 강사 때려줘야 돼. 알았죠? 내가 왔죠? 는 2분의 1에 곱하기 노란색 부분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색깔 넣습니다. 핑크색 봐. 네모. 네모. 백이야. 네모. 보여요? B 마이너스 C의 제곱. 아주 좋아요. 파란색이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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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A 마이너스 C의 제곱. 근데 수학하는 사람은 이상하잖아. C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말해. 안정감이 있대. 그게. 우리는 안정적이지 못해. 그 사람들은. 그들은 안정적이래. 이게 됐지? 그렇게 되는 거야. 콜. 수학에서 진리가 있어. 이게 깨지면 수학기가 발칵 뒤집어지거든. 뭐냐면요. 뭐라고 써놨어. 실수를. 영어로는 리얼 넘버라고 해요. 리얼 넘버. 제곱하잖아요. 자. 5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6의 제곱은. 7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어때? 방금 전에 다 제곱했잖아.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어때? 커요. 이거 어떻게. 수학을 어떻게 배운 거야. 이것들이 아주 혼나야 되겠네. 이래야 돼요. 손이 겨우 갔다가지고 그렇게 냉정하게 틀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거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야. 알았지? 0의 제곱은. 0이니까. 됐어? 제발. 오늘 앞에 곱셈 공식 다 잊어도 되고요. 저 앞에 다 몰라도 되는데 이건 모르면 수학을. 큰일 나 이거. 알았지? 실수의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내가 다시 한번 나중에 속일 거야. 아마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겠네? 이러면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잘 들어. 어떤 숫자를 제곱하던지 간에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거 봤지?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야. 실수를 제곱했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실수 빼기 실수야. 얘 무슨 수야? 실수를 제곱했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제 조금 센스가 있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나 미쳤나 봐. 나 이거 할 필요도 없었네. 어쨌든 그래요? 그럼 양수야. 그치? 양수인데 거기에 2분의 1배한 거 이거 구하라는 문제예요. 됐지?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다 되네. 그래갖고 중괄호를 열고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라고 돼 있어요? 2 플러스 루트 3에 뭐라고 쓰면 돼요?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은 2 빼기 루트 3의 제곱이네요. 그쵸? 2 빼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뭐야? 오타인가? 왜 안 나와있냐? 그치? 더해요? 이 정도의 생각은 하면 돼. 또 오타다 이럴수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걸 뭐 하면 된다고?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더해볼게요. 더해. 더해. 그럼 A 빼기 뭐라고 나와? C는 4 이렇게 나오죠? 그럼 C 마이너스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C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닉기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오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알려줘요.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갖고 선생님 이 험난한 수학이 오늘 끝나는군요. 맞아요. 제곱하면 4 2띠링하면 뭐야? 4루트 3 더하기 3 더하기 제곱하면 4 2띠링하면 마이너스 4루트 3 더하기 3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수학수학 사라질 거고 콜 됐지? 계산을 하면 8에다가 16도 하면 24를 2로 나누면 어? 못 봤어. 8에다가 11 아 뭐야? 6 10 14 30 다시 7 11 14 30을 2로 나누면 15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오늘 딱 여기까지 10분까지 하려고